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제1회 문경트록 가요제 초대가수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1회 문경트록 가요제가 7월 1일 문경연강체육공원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이때 초대가수로 우리 이찬원님과 장유정님, 김나희님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아마 엔딩 공연을 쓸 것 같은데 또 우리 장유정님과는 워낙 친한 누나 동생 사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가요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찬스님들이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이찬원님이 엔딩 무대에 발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 알려주겠습니다. 제1회 문경트록 가요제 예심 내용 문제 알려주겠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월요일부터 5월 25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후 mg트로싱어 골뱅이 코리아.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일시는 2023년 5월 27일 토요일부터 5월 28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심은 참가 인원에 따라 10시부터 심야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행사는 7월 1일 날 진행됩니다. 우리 이찬원님 그리고 장유정님, 김나희님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아마 이때 이찬원님이 엔딩을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아무리 이찬원님, 오는 7월 1일 문경트록 가요제 제1회 가요제 초대가수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